김소연 변호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참 똑부러지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대충 좀 잘 살려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자세나 태도도 필요하고 좋은 게 다 좋은 건데 형아우 하면서 그렇게 좀 어우러져 사는 건데 그렇게 까탈스럽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살기가 피곤하죠. 김소연 변호사가 좋은 게 다 좋은 거라지만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소연 변호사의 작심 발언이 제가 볼 때는 허지부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경기도지사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약 20억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후원금의 용처와 관련해 가지고 김소연 변호사가 계속해서 포문을 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진영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후보 후보의 후원금 사용 용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여부라는 것은 다 나중에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지만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의 회계자료는 주말 동안 사람들과 같이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이미 해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하기에 아무래도 정리를 좀 해서 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거를 치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식대 얼마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그게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 하면서 이런 사안들을 많이 봤을 거고 본인 자신이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이런 선거법 위반을 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했을 테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회계 장부를 보게 되면 남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내부에서 보고 듣고 한 것들 날짜별로 제 스케줄표 카톡방까지 뒤져가면서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하이아트 호텔이나 먹보 한우 등 제가 직접 도는 간접으로 경험한 증거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간단한 한두 문양 정도로 보게 되면 아주 단호하네요. 내부에서 보고 듣고 한 것들 날짜별로 제 스케줄표 카톡방까지 뒤져가면서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하이아트 호텔이나 먹보 한우 등 제가 직접 도는 간접으로 경험한 증거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모아주신 돈인데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세상을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을 좀 남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남다르게 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능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멀리해야 된다. 단 한 번 걸려들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무엇보다 물겁힘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어떠냐 너희가 내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단 한 번에 그냥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은막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빼앗은 말이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모아주신 돈인데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특히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받았던 약 20억에 달하는 그런 후원금은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은 거 아닙니까. 문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히 정성껏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후원금을 모금해드리고 수석대변인 부탁받고 논평 써드리고 선거유세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워낙 남의 돈에 관심 안 갖는 편이라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못 채지만 몰랐던 것 자체도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일부 저를 신뢰하고 후원금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지지를 보낸 국민들께도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만큼 반드시 범죄는 처단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돈은 한수조치할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하면서 속죄하겠습니다. 하이아트 호텔에서 99만원 긁었다가 취소하고 나중에 약 150만원 다시 긁은 게 만약 강변 부부가 새 커플 초대해서 스테이크 먹은 것이란 정언이 맞다면 후원금 보내신 분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듯 합니다. 준석이는 이미 정치인생은 끝났으니까 정언과 준석 커플 다음 커버 사진은 용석과 준석 커플로 바꿔봤습니다. 가을맞이 커버 사진 개편 마음에 드십니까? 이전 커플만큼이나 케미가 잘 맞죠? 이런 이야기를 김소연 변호사 한글로 봐가지고 저도 글을 많이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이제 시간대등으로 한번 보니까 예전에 제가 고려대학 다니던 2000년대 초반 시절에는 고려대학 정문 앞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에 100원만 아저씨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100원만 달라며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100원만 아저씨를 그리워하며 그분께 더 드리고 싶었던 100원을 유난히 돈을 밝히는 자에게 툭 던져줬습니다. 이미 공돈 쓰기에 익숙해진 자들에게 100원만 아저씨처럼 남의 돈 소중한 줄 알고 욕심내지 말고 요긴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겠죠. 이것은 밑에 붙인 것은 돈을 좀 후원해달라는 요청이고 이것은 계좌 부분이고 이것은 이 사건과 유사한 검찰 배모 씨 사적 심부름 김혁영의 지시 뭐 이런 내용을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김소연 변호사의 메시지입니다. 대충 좀 듣고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듬 말씀드리지만 공병호 tv는 진영이라든지 우리 편이라든지 우리가 남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유일한 잣들은 옳고 그름과 합법과 불법이라는 그런 잣대에 맞춰서 상대방 편이든 간에 우리 편이든 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김소연 변호사가 강소연 강 변호사 후원금 사용 내역을 사람들하고 함께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먹방 공짜방 국민 세금 도둑밥 누가 최고 실력가인가요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 경기도천 정비서실 공무원 a씨가 법인카드를 결제했다고 주장한 음식점 목록 이거는 이제 강 변호사가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후원금 사용 내역을 7장을 했네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가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딱 쪄놓은 걸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 일도 딱 부러지게 하겠죠. 민사고를 나오고 머리가 딱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우리는 뭐 이게 10만 8천을 썼다 4만 7천을 썼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는 예사롭지 않은 그런 기록줄은 보입니다.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무슨 79만 2천 원까지 썼네요. 42만 4천 원 71만 6천 원 어디입니까 어디다 71만 6천을 썼습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나눕 하얏토 호텔 뭐 여기 다 나와있네요. 이걸 이제 첨부를 김소연 변호사가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가연님이 공소시효가 짧게나마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상대에 따라 포기한 집단이 공소시효가 지닌 사안을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신분이 그 사람의 죄를 결정하는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간절함이 부정성의 실체를 밝히게 해준다 할지라도 검수완박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길지 않지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명확히 수사를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신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법률이 아닌 자유적 판단으로 면제부를 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이지도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선거부정에 대한 여러분들 부정이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수사 안 하고 대법관들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이준석 사건이라 해서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냥 바쁘리에 바쁜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한국 사회의 타락을 한국 사회 법적 타락 대법관들의 타락 사법부의 타락 수사기관의 타락 지식인들의 타락 언론인들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이런 거를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법 비리를 대충 덮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시각에 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소연 변호사가 새로운 그런 페이스북에 이런 이미지를 개최했으니까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도 참 문제가 많죠. 얼굴이 대부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가 이렇게 또 협상을 시도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